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30여 년 선교 노하우로 자체 개발한 한국형 기초 선교 훈련 프로그램 커넥션스쿨을 국내외 교회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CCC 해외선교팀은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 카이로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커넥션스쿨 사역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2019년 6월 시작된 커넥션스쿨은 교회 안에서 자체 선교 훈련이 가능하도록 해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CCC와 협력기관들은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훈련 참여, 미국 한인교회 내 훈련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